내 이름은 그리코 한국 남자 경식 군과 사귀고 있다 매일 밤 우린 하루의 마무리를 행복하게 보낸다 잘 자요 자기 그리코한테 자기 전에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고 자기 뭐야 이런 로맨티스트 그냥 자도 되는데 롯데타 리발 할아버지가 알려줘 좋다 세정으로 새만 잤는 게 아니라 내어내어? 아이고 좋냐 아이고 귀여운 우리 자기 자는 모습은 별 안 맞은 천천히 처럼 샌뜬 맞죠? 우리 자기 코가 엄청 잤네 아이 참 그래서 그렇구나 사랑해 정은아 에? 정은아 사랑해 뭐야 뭐야 설마 지금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? 사랑해 정은아 오마이갓 나나기 김견식 가라 장어봉 준비됐나? 장어 쒸 자몽 공격 장어 꼬리는 아빠 꺼 롯 좋아 불어 뜯어버려 아아 이 쪽발 잘하네 이거 반탕이 한 마리야 이 새끼야 아이씨 장어 아 힘들어 치킨이나 먹어야지 자기 조은이가 누구야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코 조은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 그거 우리 미래의 딸 이름이야 정인자 진짜란 경식군은 나를 전엔 좋아해서 매일 밤 꿈 속에서 나와 결혼을 했던 거야 아우 사랑두이 원하지 애가고 오늘도 경식군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는 꿈에서 결혼을 했고 달 낳은 경식군은 달의 이름까지 만들었다 근데 자기는 김치면서 달의 이름이 정문이며 김정 아 센스 없는 가능성 이 방송은 지어난 평양년명 세징국박삼명 칼스 끄어 랜 섬 명 이 방송을 예상으로 만났습니다